고희 고희 와, 녹약? 찢어버리더니 개발 취소해라 그냥 이름이나 바꾸고 싶다 아빠가 살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대박 사건 아빠 얼굴 기억나? 못생겼어 왜 찾는 거야? 꼭 뭘 해야 돼요? 그냥 찾고 싶으니까 찾고 그런 거지 엄마한테 아빠 물어보면 안 되냐? 엄마가 나중에 덕 한 번 알려줄게 나 이거 찾았는데 본 척하고 피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이입니다 야 똑바로 좀 해봐 알감 아무튼 안 돼